인투티비 7.25 조현주 기자입니다. 옆에는 류병희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 기자님 지금 인천시와 시체육회 그리고 인천수중핀수영협회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네. 이 모든 일이 시작했는 왜 평일에 주민들이 박채한 수영장을 쓰지 못할까 해서 왔다고요? 네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그래도 의욕이 안 풀렸어요. 저는. 평일날 이용을 금지시킬 만큼 어떤 하루 종일 무슨 구조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거는 시체육회 관계자가 얘기했던 거고요. 스케줄표를 봤더니 11월, 12월 달에는 스케줄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갔어요. 수영장에. 네. 그랬더니 다이빙풀에는 아무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만 채워놓고. 의욕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영장 다이빙풀을 이용하는 스킨스쿠버를 이용하는 그 분이 몇 분이 제보를 했어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암만 해도 이상하다. 봤더니 사실은 시체육회 관계자가 먼저 밝힌 건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 영업이라고 하면. 네. 불법 영업이라고 하면 그걸 제가 또 알아봤는데 그 박태환 수영장 그 다이빙풀 이용과 관련해서 두 곳에서 스킨스쿠버 공기통을 빌려주고 있었어요. 한 군데는 A라는 업체는 민간 업체인데 거기도 제가 확인한 결과 이분은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을 내고 공기통을 빌려주고 동호회라든지 개인이 오면은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전시설 공기통을 하려면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시설도 확인해 본 결과 이분들은 자격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공기통 취급. 근데 핀수용협회 알아봤어요. 핀수용협회 알아봤는데 핀수용협회는 사실 비영리단체입니다. 영업행위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좀 의욕이 지나게 가더라고요. 불법 영업 얘네는 진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부회장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회장님은 핀수용협회 부회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공기통을 만 원 주고 대한 적이 없다. 모른다. 그렇게 하셨어요. 다중에 그 핀수용협회에 진짜 수영장 내에서 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무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기사를 보고 그분은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하고 있다. 실토를 한 거죠. 그런데 실토를 한 건데 사실 그분은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는 있는데 불법 영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핀수용협회는 회원들로 회비로 운영되는 기본적으로 단체인데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만 원씩 주고 계속 공기통을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도원수용장에 충전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공기통. 그래서 도원수용장에 충전시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알아봤는데 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말하는 거는 고압가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치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충전시설이 있는 장소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3제곱미터가 이상이 넘으면 공간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도원수용장은 기준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군요. 그럼 더 여기에 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한 가지 의혹이 된 점이 또 있는데요. 체육회 관행 좀 얘기했는데 물론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한 가지 더 의구심을 드는 건 그 관행과 관련해서 인천핀수용협회와 수중핀수용협회와 인천시 체육회가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이 공간을 열어줬다든지 세용하게 했다든지 하면 사실 인천수중핀수용협회는 시설물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가 되는 거예요. 실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산하 체육단체들에게 훈련이라든지 연습, 대회 참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빌려주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다 적법하게 했으면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핀수용협회를 사례로 들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협회, 체육단체들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시체육회가 그걸 개선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관리 책임이 있는 인천시도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선작업 또는 관행을 타파하고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시민이 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 차원의 진상조사 조사가 필요하고요. 인천시의회도 행정조사라든지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가 많은 사고들이 났었잖아요. 이 때문에 이거는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전국적으로도 좀 사례가 있어요. 공기통과 관련된 사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교훈 삼아서 비극을 인천에서 다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비극이? 그런 교훈을 삼아서 인천체육회가 관행을 타파하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뷰 기종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